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수 폴킴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여파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이에 맞춰 폴킴 씨가 특별한 챌린지를 개최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독려했습니다. 먼저 폴킴 씨는 지난 7월 음원 사이트를 통해 집돌이라는 노래를 공개한 바 있는데요. 집돌이는 폴킴 씨가 직접 작사하고 픽셀이 공동 작곡에 참여한 곡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폴킴 씨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과 생각들을 신나는 하우스 비트에 담아내 공감을 이끌어낸 곡입니다. 집돌이 뮤직비디오 영상 말미에서는 폴킴 씨가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공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증을 혼자만의 콘서트를 개최하며 해소하는 과정을 그려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난 30일 소속사인 뉴런 뮤직에 따르면 최근 공식 SNS 채널에 폴킴이 지난 30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쓸모있는 집돌이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까지 챌린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쓸모있는 집돌이 챌린지란 지난달 발매된 폴킴 씨의 언택트 시대의 겨냥곡 집돌이 가사 중 일부를 활용한 챌린지입니다. 자발적 거리 두기 기간에 집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개시하는 것인데요. 폴킴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팬과 대중들의 지루함을 공감하며 이를 해소하고 다양한 상품을 통해 흥미를 유발해 자발적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편 폴킴 씨는 지난 6월 국립서울의료원에서 코로나19 의료진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서울의료진 잠시 멈춤 콘서트에서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폴킴 씨가 쓸모있는 집돌이 챌린지 소식을 SNS에 직접 전했는데요. 지난 31일 폴킴 씨는 자신의 SNS에 집돌이 챌린지 관련 사진 여러 장과 쓸모있는 집돌이 챌린지 여러분의 집돌력, 집순력을 집돌이 챌린지 폴킴, 뉴런뮤직 세 가지를 해시태그에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라는 글과 함께 게재를 했는데요. 또한 글 밑에는 폴킴 씨가 직접 고른 집돌이 필수 아이템 세트 3인과 언젠가 하는 폴킴 단독 콘서트 티켓 4인이 상품으로 게재가 돼 있었으며 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6일 자정까지였습니다. 발표날은 9월 7일 뉴런뮤직 SNS에서 발표한다고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팬들은 상품을 꼭 얻고 싶다는 반응과 쓸모있는 집순이가 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폴킴 씨의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폴킴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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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